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새해 오신 실장님이세요. 인사하시죠. 수고하십니다. 이준영입니다. 한재봉입니다. 잘해봅시다. 네. 저쪽 마시죠. 이준영입니다. 네. 저기 허강영입니다. 많이 좀 도와주라. 내가 할 소리 같은데? 가시죠. 아니 갑자기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? 아니 저 새로운 실장님이라니. 그럼 이 실장님은 두 분이랑 더 가까이서 지내고 싶어서 이리로 이사 온 겁니다. 잘 좀 부탁합니다. 아이고.